전도서 9장 13절부터 마지막 12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희은 목사입니다 한사랑학당 북바이블스터디 전도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서 9장 13절부터 마지막 12장까지 그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주제로 전도서 7장 1절부터 11장 8절까지를 묶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7장부터 9장 12절까지 전도자의 교훈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9장 13절부터 11장 8절까지 그 단락 이후에 청년에게 주는 교훈이 담긴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단락 마지막으로 12장 14절까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전도서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0장 15절까지는 지혜의 나음에 대해서 전도자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9장 11절부터 12절을 잠시 상기해보자면 전도자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즐기라고 허락하신 그 일상에서 뜻하지 않은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 말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의 날 비참한 때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울부짖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걸음이라고 결단하면서 마무리했었습니다 이제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앞서 11절 12절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충고합니다 세상살이 중에 재앙의 날이 언제 닥칠지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만 사람은 지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에 일종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포위하고 이렇게 칠대해 그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그의 성읍을 건졌으나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혜자가 세상에서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전도자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과 대접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혜자가 이룬 가치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죠 저는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라는 전도자의 고백이 참 인상 깊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힘과 돈과 명예가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도자가 경험한 인생 살인은 전도자가 경험한 인생 살인은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결단해야 할 것이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7절에 이 전도자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정말 크게 들리는 우매한 자들의 호령 소리에 억눌리지 마십시오 하늘아버지께 속한 지혜의 소리는 고요하지만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이라 지혜가 힘보다 나은이라 라는 이 당당한 고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장에 들어서면요 전도자의 다양한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지혜가 무엇보다 더 나은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15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매, 우매한 자 이런 단어인데요 세상에는 우매한 자들이 참 많고 우매한 사람들로 인해서 살기 힘든 세상이다 라는 전도자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요 10장 전체의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표현은 기름통에 빠져서 떠다니는 파리들을 가리키는데요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향기름에 빠진 파리들 때문에 기름에서 나는 향기가 좋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처럼 심각한 것은 지혜나 존기보다도 하찮은 어리석음이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작은 우매함 때문에 귀한 향유와도 같은 그 지혜와 존기에 스크래치가 난다는 것인데요 그 작은 우매함이 한 사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태까지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을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승리를 거둔 그 위대한 다윗왕이 그 명예가 한순간에 얼룩졌던 그 이유가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잠깐 동안 시야에 들어왔던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다윗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나아가서 10장 1절의 이 말씀은 어느 개인뿐만 아니라 큰 공동체에도 국가에도 경각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9장 18절에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있겠지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매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지 못하고 삶의 작은 한 조각 한 조각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우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왜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일까요? 10장 2절부터 15절까지 우매한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지혜가 났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그 바른 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그른 쪽에 있다 그리고 마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처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바른 길이 아닌 빠른 길을 선택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도자는 해 아래 우매한 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리더자 아니면 높은 주권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소통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게다가 이웃을 괴롭히는 일에만 힘쓰는 자들 그리고 그런 일에만 치중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들 또는 연장이 무딘데도 나를 갈지 않고 쓰기만 하는 자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물려버리는 그런 사람들 다 우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아집과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는 건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나쁜 악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절제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언어에도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롭다 즉 은혜를 끼친다 라는 전도자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은혜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헨은 은총이라는 뜻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에 우매한 자들이 넘쳐나고 그들이 계속 쏟아내는 말 또한 어리석고 나쁜 영향을 끼치죠 이처럼 세상 사리에서 말이 참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전도자는 지금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해 아래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머금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절은 해석하기에 참 까다롭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시 도로 찾는다는 말씀도 의아하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경제적인 맥락 안에서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뒤에 2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무슨 재난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주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되찾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한 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떡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베푼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떡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 돈과 건강 또는 달란트 이런 것들인데요 내가 다 움켜지고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는 그런 쓸모없는 가치가 아니라 인생을 기쁘고 풍성하게 돕는 가치를 나만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채움받기 위해서 물에 떡을 던지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내 떡을 물질과 건강을 베푸는 일에 던지고 또 던지십시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떡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전도자가 기대하는 지혜로운 삶이라 믿습니다 11장 8절에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대도다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죠 해 아래 살면서 아무리 경험한 것이 많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습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도 갑자기 끼어들게 되는 예측불가한 사건과 사고를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의 섭리로 인정하면서 낭망이 아닌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명일 것입니다 잠원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이 잠원에서의 지혜자가 깨달은 것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떡을 베풀고 나누면서 그것을 도로 찾아주시던지 아니면 찾지 못하던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전도자가 주는 건면은 청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처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도다 라는 말로 시작했지요 특이한 것은 그렇게 외쳤던 전도자가 이 전도서 말미에 이르러서는 청년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성세대들이 후배들을 위하여서 조언하는 일조차 꼰대의 라떼라고 표현하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가 이제 왔습니다 라떼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지 이 조언을요 이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도자가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이 라떼는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고 그 날들을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즐겨라, 따라라, 알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청년의 때에 무엇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네요 젊은 때에 그 날을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을 확장해가는 것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곧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의 때입니다 검은 머리로 표현된 히브리어 샤하루트에는 새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청년의 때를 인생의 새벽의 때로 표현해도 그 뜻이 통하겠지요 잠깐 거쳐가는 새벽의 때 이 청년의 때는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시절이 아닐까요? 전도자의 이 건면은 젊음을 무작정 즐기기만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갈 수 있는 모든 길 그 모든 기회 앞에서 주눅들지 말되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검은 머리의 시절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절을 상기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헛되기 그지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때를 지나간다고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헤벨 헤벨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이 나중에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삶의 작은 한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길을 따라가다가 때론 넘어지더라도 그것마저 의미 있는 성숙의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의 때에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새벽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사는 것이 낙이 없다고 말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젊음의 빛이 희미해져가는 때가 반드시 오죠 그때는 젊을 때와 같이 힘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만 알고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에만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3절부터 7절까지 청년의 때가 희미해지는 그날에 그러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들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절에서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살구나무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아몬드나무를 은행나무 행자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살구나무가 되었죠 즉 살구나무는 모두 아몬드나무의 오역입니다 실제로 은행나무도 살구나무도 아니고 아몬드나무입니다 아몬드나무의 흰 꽃은 노인의 백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사용이 된 것이죠 인생의 황혼기에 들었을 때 그 과정을 보면 몸이 늙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치아가 약해져서 다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즐거움이 그칠 때 작은 것에도 놀라며 머리도 휘어지고 정욕이 그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생명줄이 풀려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구한 시절을 지나가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늙어가기만 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새벽의 때의 주인으로 서 계신다면 그 새벽의 때가 지나 공구한 시절을 지나면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고개를 숙이는 벼 이삭처럼 연그러져 가는 인생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공구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청년의 때를 멀리 지나보냈다고 아쉬워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힘껏 믿으며 묵직하게 연그러 가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입술에서 온전히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서 12장 9절부터 마지막 14절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전에 8절부터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화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계속 1인칭으로 나는 무엇이었다라고 자신을 지칭하던 전도자가 이제 다시 전도자가 이르대라고 3인칭 주어로 자신을 지칭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도 전도자에 관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고백한 말씀에 대한 이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자를 지혜로운 사람이고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잠원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말씀하고요 그리고 기쁨을 주는 말과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아왔고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에 관해서 전통적으로 표현되던 옷을 새롭게 쇄신하면서 정말 혁신을 꿈꿨던 지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됨을 말하지만 그것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아닙니다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말 속에 헛되게 살지 않는 방법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번역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전도자가 지금껏 해왔던 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결론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따금씩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인생의 겨울에서 그런 황혼의 그 황혼기의 시절에서 전도자는 그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이제 놓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람이 인생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인생이 죽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것 가운데에서 확실한 것을 추구할 때에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다 경험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매일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쁨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해 아래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 소망을 품은 마음 즉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며 감사한 삶인 것입니다 그동안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따금씩 말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악한 자와 의인에 대한 처벌과 대우가 왜곡된 현실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지금 12장 14절에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칩니다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서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머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애하며 그분의 말씀을 삶에 머금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길은 세상이 헛되다고 여기는 주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헤벨과 기쁨의 영역들 때론 아픔과 고통과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섭리 가운데 여전히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십시오 그렇게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의 기도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전도자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애하라는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이 시간 읽으면서 북바이블 스터디 전도서 강의를 모두 마치려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정